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10배짜리 주도주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세익 저자님이 쓰신 책이고요 동화게임이 스승이라 불리시죠 박세익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10배짜리 주도주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발부를 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박세익 저자님이 1994년 투자자문회사에 입사한 후로 수많은 주식 대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나 2000년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주식 대가 분들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대체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은 바로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번 돈일까요? 아니면 주식의 장이 좋아서 번 돈일까요? 주식 대가들은 대부분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 돈을 번 게 아니고 장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박세익 저자님도 어? 그냥 겸손하려고 하시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사업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조차도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말에 대해서 아 그게 진짠가? 사람들이 진짜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걸까?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은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구나 이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너무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투자하셔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주식이든 부동산인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내가 투자 잘해서, 내가 주식 잘해서 돈 벌었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부산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울 아파트를 잘 사가지고 내가 아파트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거의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부동산 책을 썼고 주식 책을 썼지만 사실 보면 그냥 14년, 15년, 13년 이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죠 이때 그냥 그 아파트에 산 거일 뿐인 거예요 지금 책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그 시기에 아파트 사셔서 갖고 있었던 게 옳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돈을 벌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수사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셔야지 내가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거에 잘못 홀리셔가지고 저 사람 정말 실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주식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2000년대 중반 그때 주식에 대한 책 쓰신 분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때 책을 내셨던 분이냐면 지금도 책을 내서 또 강의도 하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사라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돈을 번 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타이밍에 잘 맞춰서 돈을 번 건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채 쏟아져 나오잖아요 시장에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책을 쓴 거는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4, 15, 16년대 집을 사셨던 분들이 뭐 부동산 하루아침에 팔 수 없잖아요 계속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장이 좀 변화하면서 그 가치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딴적인 예로 이런 거죠 뭐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뭐 저기 뭐 세종시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냥 뭐 큰 욕심 없이 난 평생 농사나 지어야겠다 하고 뭐 만평 이런 데다가 그냥 농사 병농사 짓고 뭐 이랬었는데 갑자기 뭐 행정수도 뭐 만들다더니 그거 수용돼서 보상받아서 백업 부자가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부손산 투자 고수라고 말 안 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실 13년 14년도에 아파트 사셔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고 거의 다 두 배 이상 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말 인사이트가 있어서 돈을 번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전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큰 돈을 번 사람일수록 어떻게 제발 뭐 투자 그렇게 잘하셔서 돈 보셨어요 투자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그게 그렇게 겸손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좀 이제 주식 투자 업계 몸도 많이 담고 많은 분들 만나 보니까 그 말이 진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식을 돈을 버는 것은 장이 좋아서지 정말 그 탁월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나 정말 그 방법들이 있어서는 아닐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세전님도 말씀하시는 10배짜리 주도주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10배짜리 이렇게 오르는 주도주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 좀 아시면은 우리가 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조금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징을 아시면은 종목을 좀 고르시고 아예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조정 시 덜 빠지고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도주는 시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시장이 좀 돌아선다,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0배짜리 주도주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0배짜리 주도주들은 어쨌거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랠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은 어?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고점이 왔으니까 1년 동안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네 하고서 이제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보통 올라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90% 투자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신고가가 근처에 왔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승률을 놓치기 때문에 그 주도주를 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10배째의 주도주니까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당연히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주도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1년 이상 반짝 주도하는 거 말고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주식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실적이 동반되지 못하고 단순히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금방 상승주차가 꺾이고 주도주 데리고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잘 고르실 때 선별하실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매출로도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주는 20주 또는 5개월 입형선을 지키면서 상승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형선 그릴 수 있거든요 입형선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보시면 조금 그래프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형선을 보시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입형선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한 차트 책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블로그 정리하는 게 잘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보시고 개념 정도 아시면 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공부하시고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차트인데 이것도 주도주의 매도시기는 월봉상의 MACD 오실레이터가 하락 반전할 때부터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네이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해당 종목 누르신 다음에 차트 들어가셔서 보조지표 클릭하시면은 MACD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림이 제가 이거 똑같이 검색해서 뜬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반전하는 지만 아니면 보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상승과 하락 있잖아요 이때 하락 반전하는지 보시고 하락 반전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뒷부분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도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만 아시면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네이버에 한번 그 MACD 모실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2평선 20주 2평선, 5개월 2평선 이렇게 쳐보시면은 쉽게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이 박세희 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적용해 보시면은 10배짜리 주도주를 찾으시는데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배짜리 주도주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투자해본지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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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